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김종혁입니다. 드디어 수능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수능 D-100. 여러분들이 이제 메가스터디 사이트나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자습관이나 독서실에서 앞에 이걸 봤을 거예요. D-100. 그런데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10년 넘게 봤잖아. 이거 느낌 안 와. 이게 이때는 느낌 안 오고 수능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. 10일. 이때는 이제 똥을 싸는 거지. 10일밖에 안 나왔어. 10일 남았다. 수능 과목 국어 수학 포기 영어. 그 다음에 그럼 뭐 할 거야 공부를. 한국사는 또 그렇게 하네 또. 그럼 탐구 두 개로 대학. 세 과목으로 대학 가네요. 어우 대박. 세 과목으로 간다 치더라도. 10일 남으면 세 과목 나눠봤더니 3, 3은 9. 예비 소지 바로 빼고. 안 되는 거지. 절망이죠. 절망. 수능 10일. 그러니까 우리는 100일 때 지금 여러분 다시 100일 때. 지금 이 100일 남았을 때 소중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. 지금 막 벌써 100일 남았으니까 수능 과목 국영수 탐투 다섯 과목 5로 나눴다. 5, 20. 20일에 한 과목 안 되겠는데 하지 말자. 그래 우리에겐 내년이 있어. 465일. 정신 나간 거야. 그러면 안 돼. 이게 아마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N수생 분들은 알겠지만 내년에 내가 재수할 수 있겠지랑 재수를 하면서 내년에 또 한다. 이거 완전 달라.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이데거는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을 구분한대요. 막 캐스트. 어? 이 사람 캐스트 재밌는데라고 들어왔다. 이과생들 막 지금 과탐하는데 하이데거 막 할 텐데 배웠잖아. 어? 배우지 않았어? 응? 고등학교 와서 불안은 뭐냐면요. 구체적인 대상이 없을 때 막 불안해요. 특히 현역분들 수능시험을 본 적이 없거든. 그냥 불안한 거지 그냥. 어? 구체적이지 않으니까. 그런데 수능을 한 번 본 재수생들은 또 한다. 공포입니다. 공포해봤으니까. 거기에 또 들어가. 막 생유 낳는 사람들 처음부터 다시 막 윤리학의 분류 막 통하고 싶은 거지. 아니 솔직히 한 말로 내년에 여러분들 현역분들 내년에 다시 한다 생각해봐. 국어, 수학, 영어. 어? 수능 끝났다. 버렸다. 다시 가져왔다. 하지 마시고. 100일.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. 그럼 우린 이 100일을 10일처럼 긴장감 갖고 보내야 돼요. 긴장하시라고. 어? 99일 남았다고 막 구구콘 사먹고 그러지 말고 첫 번째. 100일이 아닌 10일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. 그럼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. 단순. 여러분 막 공부하시면서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될 거 아니야. 스터디 플래너 보면 예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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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잘했어. 그런데 스터디 플래너 쓰는데 한 시간이에요. 한 시간이에요. 지금 이제 그러면 안 돼. 100일 남았을 때 스터디 플래너는 단순하게. 막 거기다 좋아. 막 이번 시간 김종익 선생님. 어? 아니 잘못 썼다. 막 지우고 색칠하고. 잘잘잘 완벽 정리. 몇 강. 좋다 이거야.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없잖아. 어?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우 우리 아들 딸 스터디 플래너 잘 쓰는구나. 라고 하면서 스터디 플래너 잘 쓰고 공부도 열심히 해내. 아니지. 쫙쫙 앉아가지고 거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뭐하고 이제 안 돼. 이제 넌 알 수 있잖아. 그냥 그렇게 써. 김. 김. 잘. 생. 뭐 하신 것도 왜 그래. 김종익. 잘자자 완벽 정리. 생윤. 몇 강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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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체내 거 쳐내고 날 치진 말고 체내 거 쳐내고 공부해야지.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단순하게 쓰시면서 하루 계획이 단순해야 돼요. 난 아침에 뭐 하겠다. 그리고 바빠. 특히 현역분들. N수생분들도 그러고. 계획을 단순하게 짜서 현역분들 학교 가면 바쁘잖아. N수생분들도 학원 가면 바빠. 막 어? 롤리롤리. 뭐 하시는 거지. 바쁘다고. 바쁜 나중에. 이제 좀 수능처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. 아침에 나는 딱 뭐 한다. 국어 딱 보통. 국어 읽고 싶으니까.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는 나는 이거 한다. 저녁 시간대에는 자습관이나 학교 아니면 독서에서 난 이거 한다. 집에 오면 이거 한다. 이렇게 돼야 돼. 딱 단순하게. 막 복잡하게 가면 나중에 너도 기억이 안 나. 그리고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내신 기간이 오거든 현역분들은. 내신 기간이 와. 그럼 막 그럼 수능 공부하다 또 이게 깨지는 거 많이 봤잖아. 1, 2학년 때. 막 내신 시험 끝나면 금요일 날 내신 시험 끝나면 토요일부터 갑자기 수능 모드 착착. 이게 뭐 모두 변환한 것처럼 A에서 B로 모두 변환. 내신 체제에서 갑자기 수능 모드 짠. 어? 수능 공부. 아니지. 금요일 날 막 막 풀어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자유로운 자아가 없지. 그렇게 노는 거잖아.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간략한 간결한 스터디 플래너. 그 다음 10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요. 뭐냐면 여러분들은요. 특히 학교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데. 학교에서 만약에 10시까지 내가 야간 자율학습 하기로 했다. 그럼 10시에 끝나는 게 아니야. 거의 다 닌는 9시 50분에 이미 끝났어. 자체종내라니까. 자체종내. 9시 50분 되면 막 들썩들썩이 꼼지락 꼼지락. 이미 막 정리는 다 끝났고 괜히 책상에 뻘쭘하니까 무슨 단어장 영단어 국어문법 펴놓고 이렇게 보다가 시계랑 물알치 돼가지고 지시계랑 보면서 지시계랑 땡 해서 니 돈에 딱 끝종 치면 그렇게 기뻐. 와 하고 가는 거지. 그 10분 자 그 10분 이 지금부터 100일이 돼 봐. 1000분이지. 1000분 1000분을 60분으로 나눠봐. 시간으로 이것도 안 돼? 60분으로 나눠봐. 1000분이잖아. 1000분을 60분으로 나눠보라고. 그러면 몇 시간이야? 거의 17시간 정도 되잖아. 지금 그러면 17, 16시간 너가 하루에 최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? 10시간? 정말 대단한 거지. 학교 수업 받고 학원 수업 받고 인강 듣고 뭐 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어? 8시간 정도 될 거야. 그럼 16시간이면 2일이야 2일. 니가 지금부터 자체좋네 때리는 하루에 10분이 2일이라고. 너 혼자 D-100이 아니라 D-98로 만들고 있는 거지. 마지막 대봐 정말 하루만 있었으면 쉽다니까. 하루만 정말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응? 근데 그걸 네가 은연중에 날린 거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남들보다 10분을 더 움직여야지. 자체 종래 10분이 아니라 남들 들썩들썩 할 때 공부하면서 끝나고 사람들 일어날 때 내가 도서관 문을 닫는다. 이런 막 생각을 하면서 10분 더 하라고. 그럼 2일을 버는 거잖아. 그럼 얼마나 끔찍해? 내가 1학년 때부터 매일매일 10분씩 까먹은 거 가만히 계산해봐. 공포. 공포. 내가 왜 성적이 안 나는지 알게 될 거야. 그럼 그 후회해봐야 뭐해?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나날들의 10분들을 후회해봐야 뭐해?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지. 10분 그 다음 명절이 와. 9월에 지금 100일 8월 10일 날 딱 100일 하고 9월 달 되면 추석이 오는데 나는 나는 수험생이니까 추석 따윈 안녕 아니야 스물스물 올라오지 추석 수입 좀 땡겨봐야 되는데 친척들 만나가지고 제가 올해 수능을 봐야 돼서요 교재도 필요하고 막 해서 막 땡겨야 돼. 땡길대로 그건 맞아. 그건 팩트야. 왜? 수능 끝나봐. 수능 끝나면 놀고 싶은데 돈이 없거든. 이거 되게 슬프다. 수능 끝나면 넌 이제 완전 개차반이야. 아침마다 일어나서 야 이거 하나라도 먹어야지 숟가락으로 이렇게 야 이거 먹고 가야지 밥 먹고 가야지 빨리 가야 돼 라고 했던 너 아침에 이제 살아있나? 눈 떠서 이제 학교나 갔다가 처음엔 좀 놀아. 왜? 막 땡겼던 자본이 있거든? 그래서 막 놀고 다녀. 하루 이틀 3일 4일 좀 지나봐라. N수생 분들 그거 알걸? 수능 끝나고 일주일 지나봐. 없어 돈이. 뭐랄 거야. 엄마한테 엄마 나 문제집사에게 돈 줘. 카드 좀 줘. 안 돼. 왜 수능 끝났잖아. 어? 엄마 문제집사에게 돈 줘. 뭐하는 거야 지금. 나 수능 다시 볼래. 지금 당장.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일단 수입을 땡겨야 되는 건 맞지. 그런데 추석도 사람이 관성의 법칙처럼 명절되면 놀고 싶단 말이에요. 그래서 친척들을 만나러 갔다.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갔다. 가서 친척들 만나면 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고 그럼 또 이제 큰일 나. 올해 수능 본다며 지옥이 시작이야. 수능 본다며 등급은 몇 등급이야. 수신은 어디 있었고 아유 거기 있었어. 그러니까 받을 건 받고 빨리 나와. 나와서 집에 가면 안 돼. 집에 가서 유튜브 넷플릭스 TV 키는 순간 너는 그냥 바로 망이야. 망. 떠나. 집을 떠나서 독서실에. 다 그래. 올해 추석은 추석이 아니다. 내년 추석을 생각해봐. 대학생이 됐을 때. 100% 명절되면 친구들 만난단 말이야. 고양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잔 기울이면서 우리 그때 힘들었지. 이걸 해야지. 내년 또 추석에도 작년에 김종이 퀘스트 찍을 때 보고 공부 좀 할걸. 작년 추석 때 지식이 졸아놓고 지금 그러지 말고 추석. 긴장해야 돼. 꼭 명심하고.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지마. 100일인데 갑자기 100일 남았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찍으니까 막 잠을 안 자야겠다. 뒤져. 뒤져. 그리고 수능 100일 남았는데 무슨 다이어트를 해 지금. 수능 끝나면 알아서 빠져. 왜? 말했잖아.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. 돈이 없어. 슬프다. 기본적인 욕구 무시하지 말고 먹어. 먹고 잘 땐 자야지. 수능 전날도 4시간 잘래?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지마. 적절히 공부하시면서 계획을 짤 때 제가 강의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하려면 힘들어. 저녁 11시, 12시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탐구 과목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열어놨잖아. 결국 뭐야. 캐스틱 다 지강의 보라는 거 당연하죠. 이럴 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죠. 윤리에 미쳐갖고 살면서 윤리 강의하면서 내 강의 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도움받아야지.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계속 힘드니까 핸드폰 켜가지고 스마트폰 켜서 두 시간만 봐야지 아니 이제 아침에 해 떴지 막 망했지 다크서클 막 내려오지 안 돼.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하면 잘 때 잘 자 습관을 잘 들여서 100일 동안 이라도 100일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나는 정말 윤리만 생각하고 산 사람이고 다른 과목 생각하지 않고 윤리만 윤리만 미쳐서 하는 사람이고 교과서 검증이라 하면서 교과서만 또 미친 듯이 봤을 거 아니야 연계교재도 강의해서 미친 듯이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이 미친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비슷하게 알려줄 수 있는 팁이 뭘까 아 너네도 한번 미쳐봐라 수능 전까지 100일만 그래서 뭘 해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특히 탐구 과목 에서 시험지가 있으면 붙여 벽에다 예를 들면 이번 6평 9평 시험지라도 니 벽에다 갖다 붙여 이렇게 방에다 윤리면 윤리 사문이면 사문 탐구 과목 구경수는 매일 하잖아 탐구는 뭐가 포인트가 어긋날 때가 많거든 붙여 시험지를 벽에다 붙여 일단 붙여봐 벽에다 붙이면 막 엄마 아빠가 야 막 우리 집도 아닌데 붙이네 지금 막 그러겠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붙여 일단 이거 전시효과 있어 벽에다 시험지를 붙였잖아 엄마 아빠가 볼 때 진짜 미친 거야 수능에 미친 거지 그 정도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선생님 해보셨나요 야 내가 해봤으니까 말해줬는데 붙여 붙여놓고 봐야 보이지 아 올해 6평 때 이런 게 있었어 오 9평 때 이런 게 있었어 계속 봐야지 보다 이게 지친다 찢어 이렇게 묵 찢으면 무슨 일이야 어 시험지 바꾸려고 드디어 미쳤구나 뭐라도 하는구나 얼마나 예쁘게 했니 응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까지라도 하는구나 그걸 해야 될 거야 스스로도 스스로도 나중에 큰 추억이 된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 아 내가 응 정말 스터디 플래너도 막 혼자 썼던 거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어 하루에 10분 막 자습실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학교에 앉아가지고 남들이 일어날 때 나 10분 이겼다라고 하고 추석날 그래 그때 추석 때 그랬지 잠도 잘 자면서 벽에 막 시험지까지 붙였던 나의 모습 이게 추억이 되고 이걸 원천으로 삼아서 100일 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때 우리는 여러분이 캐스트처럼 추억은 짧고 후회는 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들은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길게 갈 수 있어요 먼 훗날 언젠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능 100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 나도 내 아들 내 딸이 수능 100일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엄마가 옛날에 애들 막 웃을걸 마스크 끼고 야 코로나 때 내 입냄새 막 맡아가면서 지옥 같았던 지옥 같았던 공부를 막 했단 말이야 아 애들이 그럴걸 아빠 왜 맨날 고3 사진 수험생 사진에 마스크 끼고 있어 아팠어 어디 막 하하 웃으면서 그때 여러분도 하겠지 나 때 말이야 옛날에 아빠 때 말이야 엄마 때 말이야 막 코로나 엄마 코로나 뭐야 막 어? 그때 엄마가 이 마스크 쓰고 아빠가 마스크 쓰고 수능 100일이라고 찌듯이 공부하면서 벽에다가 시험지까지 붙이고 했어 라는 추억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퀘스트를 찍는 겁니다 항상 100일 때 여러분의 인생만큼 꼭 정말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길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슨 과목을 하든 지금 국어영어 수학을 하든 아니면 탐구 과목 무슨 과목을 하든 간에 이 퀘스트 들어왔으면 제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먼 훗날 언젠가 나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내 자녀가 수능 100일이다 내가 아는 사람의 자녀가 수능 100일이다 그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100일 하루 몇 분 10분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항상 응원하면서 윤리에 미쳐서 그리고 여러분에 미쳐서 여러분의 힘을 받고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100일의 선물입니다 추억은 길게 후회는 짧게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